오랜만이에요, 순정 씨.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, 엄마. 거기선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시죠? 나 오늘 순정 씨한테 할 얘기 있어요. 아주 중요한. 미안해요, 순정 씨. 엄마, 왜 그러세요? 당신이 나한테 남기고 간 귀한 아들 아무래도 끝까지 책임 못 질 것 같아요. 그래도 순정 씨, 나 이해할 거죠? 응원해 줄 거죠? 엄마. 우리야. 너, 엄마 아들 그만하자. 엄마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나, 너 파양할 거야. 우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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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야.